들었겠지?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어요 이 정도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집안 들어갈게요 일단 플로 올릴 렉 렉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쩌 안 돼, 2대 온다, 온다 붙었어, 네, 오케이, 다운 다운, 다운 반면수 하나 있어요, 밑으로 네 쏘는 거 제가 잡을게요, 벌리 이쪽 정면에서 뛰어왔어, 내려갔어 저 뒤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저 시체집기 아, 여기 지하에 있다 여기 지하에 있어요 무시하고 시체만 봐야돼 여기 얘 시체 주변에 아무도 없죠? 지금은 안 보였어 그냥 시체 좀 태우고 껴라, 이런 나온 김에 시체 삥 좀 시체가... 이쯤에 있었어 이쯤에 저희 쪽에 붙은 애들이 두 명이었어가지고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있다 병실새끼입니까, 이거? 얘 압토인데? 압토요? 네 뺏으시죠, 아니면 태우죠 압토 뺏을게요 압토 뺏을게요 압토 뺏을게요 압토 뺏을게요 압토 뺏을게요 샷건 이죠 애 이쪽각은 없거든요 총 누구도? 마틴 Got it 장전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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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따라가서 퍼뜨려요 여깄다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냐 이 미련한 거사 이 미련한 거사 두 명이 왼쪽에 있어왔는데 어.. 다 팀장이네 앞서 갈기는데 그냥 오네 너네 앞서 쩔더라 여기 한 명? 이 집 안으로 들어가 걔부터 패줘 어? 고생했고 들어갈 시간 쟤는 태닝이 있으니까 킬 나이스 살려주세요 하나 더 하나 더 나 힐 봐 2층 사운드 뒤에 뒤에 사운드 응? 쟤는? 쟤는? 얘도 활이다 활 있어요 뒷층에다가 활브망 하나까지 뒷층 한번랑 어 있다 태울게요 이 새끼 헬프 제 앞에 땅 앞에 있어 어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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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인가? 모르겠 아니 하나 더 있어 아야 컴패트 일단 다 들어와요 여기 비스티페이스 있어요 나중에 먹을게 힐 클리어 흘 힐 힐 힐 힐 힐 쟤 힐 힐 힐 힐 힐 힐 것 르마카빈 존나 멀리서 르마카빈 285쪽 아아 개아깝네 어 그럼 좀 이따 태울까요? 네 좀 이따 태워요 르마카빈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 시야에 안걸렸습니다 불가쁘고 있는데 아마 그쪽 맞는것 같아서 숲속으로 안돼 킬 나이스 지지 제 솔로일수도 있어 부활 조심 왜 여기서 죽었죠? 여기 요 근처 요 근처 요 근처 저어벌리요? 아니아니 그 멀리는 아니고 요 근처 요 근처 여기여기 클리어예 아 스킬장 자리없는데 저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저거 저거 너무 맛있어 네 마찬가지 공친데 이거 내가 말하러 온다 그게 어떤거 요 근처 요 근처 요 근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